나 오더도 내릴 줄 안다고요? 아 저 그럼 오더로 오더 따르겠습니다 어 어 어 그니깐요 음 오더 내려주시면 할게요 어 큰일 났다 여기서 파밍하고 우리 어디로 갈 거냐면요 이렇게 이렇게 가는 게 제 오더입니다 빨리 오세요 네 리조트 아 리조트 지금쯤이면 비지 않았을까? 리조트 옆으로 지나가도 되지 않을까요? 제가 뚜껑이 맞을지도 몰라요 아 그렇네 자기장 안에 있어서 저기서 존버하고 있는 애들이 있을 수도 있구나 예 예 예 리조트 사람 있을 수도 있으니까 길 따라 이렇게 옆으로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이쪽으로 자 그 그 그냥 갈게요 그냥 갈게요 그냥 갈게요 그냥 가 어 어디 감히 핑을 향후 시간이 남다른 배타고 내륙으로 가는 작전일거예요 아.. 그럽니까 따라야죠 지휘가님이 다리 아프시댄다 모시러 오고라 이리 오너라 아유 아유 여깄게 이리 오너라 원이 왼쪽에 생기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 생기고 오른쪽으로 여러분 다시! 다시! 백! 노보 가서 털면 되지 않을까요? 노보 가서 털고 건너오는 애들 때려잡아야죠 아 그렇게 되는구나 우리 파밍하고 이 다리를 먹읍시다 우리가 이 다리 문지기 합시다 아이고 여부가 있겠습니까 업무 문하자고요? 네 전격전 아십니까? 전격전? 전격전이 어떤 거예요? 한 명이 미끼가 돼서 싸우다가 두 번 셋째 차 타고 적 뒤를 치는 거죠 한 명이 먼저 정차를 나가서 시선을 끌고 세 명이 뒤에서 치는 거 근데 이제 한 명이 그걸 잘해줘야 돼 계속 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실력이 좋은 사람이 그 한 명이 돼야 되겠네요 지휘관님이 하셔 아 지휘관님은 2선에 있어야 되는구나 저희 그러면 이제 세 명이서 해야 되겠네요 명령 내리시면 그거 들어야 되니까 이씨 이씨 이쯤이면 놀리는 게 확실하게 그럼 이제 저 여기 다 털면 뭐하죠? 다 털면은 자리 잡고 건문해요 밀베 여기 사람 많겠죠? 당연히 많을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이쪽으로 갈까요? 이렇게? 이렇게? 아 그치 사람들이 여기 바깥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많이 물려올 테니까 사람을 안 만나려면 이쪽이 낫겠네요 이렇게 가는 걸로 이렇게 기름 여유있지 뭐 기름 하나만 이렇게 이렇게 들어갑시다 타세요 아 저 제가 운전하겠습니다 네네네네 운전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운전을 못 해갖고 뒷자리 앉으십시오 뒷자리 아 저 상석에 앉아도 되겠습니까 제가? 상석에 앉으셔야죠 상석에 앉으셔야죠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 여기서 아유 이런 대접을 이 언덕에 자리 잡고 있는 애들이 이미 있었네요 아 저도요 여기 가겠습니다 팔아이소 가겠습니다 팔아이소 아 예 예 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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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좋아 예 오더를 내려주십시오 아 어 음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갈까요? 왜냐면 여기 로스 레논에 사람 많을 것 같으니까 어 예 따라야죠 씹고 있으니까 나중에 차가 한번 막는 거 한번 해봐야 되는데 오 그거 좋지 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맞어 차에 박은 다음에 차를 출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그냥 빠바방 그걸 유네코 님이 운전하시겠죠? 그쵸 아니요 제가 운전하겠습니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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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한 자신감 그거 터지기 전에 내려야 되는 것인데요 아 아 조절하겠습니다 네 자살폭탄 두테라는 말입니다 아 자살폭탄이요 자살폭탄이요 오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자살폭탄을 합니까 오오오 태양님 오오오오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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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호빛 님 저한테 애교나세요 아 차에 부딪히신거 설마? 이럴수가 왕 어서오세요 어떻게 하냐구요 여기서? 어 여기서 이제 이제 엎드려서 어 이렇게 사람이 보이면 쏘면 됩니다 어? 어? 뭐 있나봐요 아 고시네 여기서 어 원 바뀌는거 보고 이동하겠습니다 어 앞에 사람 저 유전 동그란 건물에 사람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어 네네 좋아요 아 잡았어요? 동그란 건물이 있네 엄청 빠르시네 예 말씀하십쇼 도시에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일단 원이 이쪽으로 생길 것 같은 시가전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우리 여러분 이쪽으로 내려와가지고 아 맞아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가는거 어때요? 어 제 생각에는 그것도 좋지만 차라리 이쪽을 뚫고 한 번을 기다리는게 나을 것 같긴 하거든요 아 여기를 뚫고 3번을 뚫고요? 제가 왼쪽을 막기 때문에 그러면은 저희가 계속 불리하기 때문에 차라리 뚫어버리고 아 지금 말고요 어 깎어 어 자꾸 얘네 애들 나타난거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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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나 왜 자꾸 뒷북이지 아까부터? 일단 안 털려있습니다 여기 눈 빨리 쓰세요 옆 동네는 털려있는데? 네 저 N방향 볼게요 그럼 제가 S방향 S방향 볼게요 우리 이제 시가전하면서 들어가야 돼 이렇게 네 오토바이 타고 오네요 오토바이 타고 오는 놈이 있는데? 저기 바로 오른쪽 집에 오른쪽 집에 있거든요 빨간집 빨간집 바로 앞 빨간집? 네 그렇게 막 던지는거에요? 안으로 꼬리는 시켜야 되는데 안으로 꼬리는 시켜야 되는데 아 저 창문 안으로 보여요? 안에 사람이 있는건가? 유리 깨려고 했는데 유리 안 있네 아 나도 1인분으로서 해야돼 장군님은 뒤에서 전략만 내려주십시오 전략만? 전략만요? 저 꼬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흐흐흐흐 엄 어 엄청 작아졌어요 안가도 되네 네 우리 옆에 지금 여기로 가면 될까요? 여기로? 그 근데 거기는 근데 거기 공장이라서 가기가 쉬우려나? 여기 그럼 여기? 빨간집 뚫어야 되네 아 이쪽이구나 요 앞이구나 준비하십시오 도핑하시고 네 저희 팀에 5명 나왔어요 진짜요? 어 무서워 긴장하지마 긴장하지마 어디 있어야 되는거지? 빨략이 쓰러집니다 장군님 어디 있어야 되는거지? 숨어있을래요 쏴 쏴 뒤에도있게 바로 나무 뒤에 있어 나무 뒤에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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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달리고요 새짓 비자 새짓 메코닌 살리고 조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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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에 있어요 밖에 나무 뒤에 있어 바로 앞에 나무 응 나무 뒤에 한명은 빼 해봐 이기만 해 기절 아유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어요 아니요 아니요 치킨 먹어서 고생하셨다고